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도내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훨씬 웃돌며 영동지역은 찜통더위를 보였습니다. 오늘 낮 최고기온은 강릉 34.8도를 비롯해 양양 34.3도, 삼척 33.3도, 속초 32.9도를 기록했습니다.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동해안 24에서 26도, 태백 등 산지는 20에서 21도, 낮에는 동해안 29에서 32도, 산가는 29에서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. 내일과 모레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